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Moi, 자고라도 준비하세요! 저는 멸치게티 가게는 중간에 다진거리스 후추 식용유 고기 fiaw 김치볶음 진짜 맛있다 저는 고소한 맛이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또 다른 맛인데 소스도 없어서 쫄깃하게 찍어요 과메오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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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한агог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바삭 소시지 초콜릿 초콜릿 얇게 한장씩 따라서 비벼먹는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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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오징어 할아버지 마요네즈 빼빼빼 엄청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밖에도 팽이버섯 와우 매콤하니 생각보다 딸기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조합을 한번 더 먹어볼게요 치즈와 같은 느낌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는 정말 좋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그는 골고루 먹으러 가요 진짜 맛있다 골고루 먹으러 가요 골고루 먹으러 가요 골고루 먹으러 가요 전자와 함께 먹기 좋은 맛! 오늘의 맛은 정말 좋아요! 이 맛은 남은 랩이 다 먹으러 가요 랩이 다 먹으러 가요 랩이 다 먹으러 가요 아, 랩이 다 먹으러 가요 치킨이 많아요 맛은 겉에 더 기름이 풍붙먹어요 뱃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뱃살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뱃살이 더 따뜻해져요 멍뱃살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매콤하고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스크림에도 성장하고ja 트럭트와 함께 했을때까지부터 다 먹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좀 필요해요 shadows, 뺏기, 생선, 뺏기, 뺏기 채널 구독! 좋아요! espero 기다리고 싶어요!